여보셔 동무집놔들 네 뭐는 심어놨어 가물어서 큰일났어 물품으로 가세 네 백이여 백금은 초열이라 하나는 둘이여 둘은 서이 흰어드시로다 백금 이십은 가슴을 스물에 하나 스물에 둘인데 둘은 서이 흰어드시로다 백금 삼십은 백공사 서른에 하나 서른에 둘인데 둘은 서이 흰어드시로다 백금 사방에 물천지라 마흔은 하나 마흔은 하나 내 둘인데 둘은 서이 흰어드시로다 백금 오십은 만평세 쉬운은 하나 쉬운에 둘인데 둘은 서이 흰어드시로다 백금 육십은 한갑이라 예수는 하나 예수는 둘인데 둘은 서이 흰어드시로다 백금 인간은 칠십이라 이른은 하나 이른에 둘인데 둘은 서이 흰어드시로다 백금 다 품었네 다 품었네 고맙습니다 시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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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소 고맙습니다